아주아주 잘생긴 구미호는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어이, 나레이션 그따구로 막 넣을래? 나는 언론이 남편이라 팩트한만 하거든 앞으로 돌려봐 우리 아기가 될까? 난 무조건 좋은데 걱정이 하나 있어? 뭔데? 나중에 우리 딸이 아빠가 대학 안 나왔다고 막 창피하면 어떡해? 그럼 대학 말고 더 멋진 거 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? 뭔데? 네 아빠가 엄마를 구하고 뭐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을 구한 적도 있다고 그건 뭐 사실이지 근데 왜 네 맘대로 딸이야? 내가 딸이라고 그랬어? 응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?